영어로 배우는 불교 20강이 되겠습니다. Although the Buddha never gave cause for people to dislike him, there are people who did, sometimes out of jealousy, sometimes because they disagreed with his dharma, and sometimes because he held up their beliefs to the cold light of reason. Once when he was staying at Kapilavattu, Dandapani, the shakhan, asked him what he thought when the Buddha told him. Dandapani was not impressed. Shaking his head. Egging his tongue, he departed. Leaning on his stick, his brow furrowed into three wrinkles. He said that he was a Christian. This is a Christian. He was a Christian. He was a Christian. 차가운 빛에 자신의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카필라와투에 머물 때 석가족인 단다빠니가 그에게 가르친 것을 물었고 부처님이 그에게 말했을 때 단다빠니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흔들고 그는 막대기에 기대어 떠났고 그의 눈썹은 세 개의 주름으로 열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할 때 100% 다 동의를 했지만 그 가운데 또 머리를 흔들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는 그는 그의 문을 통해 진심으로 인정하여서 그는 그의 의식을 말할 때까지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지하라는 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메시지의 진실을 확신시키려고 그러죠. 그런 다소 부처님 말씀에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냥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지. 부처님은 자신이 한 이유와 비판을 일으킨 오해를 수정에 한 이유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모든 비판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를 달더라도 조용히 차분하게 설명해서 대응했다는 얘기고 그는 항상 비판을 받으면 당황하지 않고 애의 바르고 웃으며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당신의 그 말씀에 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려고 하더라도 약간 당황하지 않고 항상 그 애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하도록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제자들은 불교 진리를 얘기하고 불교 얘기를 하면 다소 거부하는 걸 익힌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화를 내고 당황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누군가 나를 법이나 승가를 비판해야 한다면 화를 내거나 붕괴하거나 화를 내면 안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방해가 되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말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러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저나 법이나 승가를 비판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차분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고 요즘 보면 화를 내고 말이야 출가자들도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죠. 항상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때때로 부처님은 비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고 거친말로 학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품위에 있는 침묵을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런 얘기고 사실은 자기아이들에게서 하척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법을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인, 짓는, unreasonable, vagy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도 무섭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igning, 안파리, 안파리, 아래의 현주인들이 의사에ties 많이 의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처님을 지끼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 see와서는 정의적을 마인 Qi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desires and purpose views 그런데 부처님은 종종 언어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랬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비판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항상 자비하고 때로는 비판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그는 당시 다른 금역주의 집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금역주의 집단 거기에서는 비판을 했다 이겁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가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인화교에 대해서 자인화교는 불신자이며 부도도하고 뻔뻔하고 무모하다 그들은 선한 사람의 동반자가 아니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자인화교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악한 욕망과 비뚤어진 견해의 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런 진리에 대해서 무슨 거짓 진리를 얘기하고 자인화교하고는 좀 안 맞았던가 봐요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 그건 자인화교 그건 뭔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When through misunderstanding Buddhist monk taught distorted version of the Dharma The Buddha would reprimand them saying you foolish man How could you think that 오해를 통해 불교 승려들이 법에 애국된 버전을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을 때 부처님은 그들을 꾸주지며 당구하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법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겸척과 책망은 결코 상처를 입히지 않고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들의 행동이나 신념을 재검토하도록 박차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책망은 견책도 하고 책망하고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상처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다는 얘기죠 부처님도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얘기할 때 그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에 주의를 주고 바로 잡아줬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속히 못하고 продукah 와서 멈 filtise 겹겹담화 꼭 기른다 겹겹담화 아,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부처님의 일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일상은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주 성실하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밤에 한 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시고 종종 또 사랑의 자비 명상 했다 이거죠. 러브 앤 카이디니스 메디테이션, 메타, 자비 명상이란 거 있죠.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리고 새벽에 그는 종종 운동을 위해 위아래로 걷다가 나중에 그를, 그러니까 산책도 하신 거예요. 항상 보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도 하시고 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컨셉이라고 해서 그냥 혼자만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찾아오면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고 또 얘기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상상해 보십시오. 2600년 전 부처님의 그 모습, 설법하시는 모습 또 일상 거 명상하시는 모습 또 방문객들이 있으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오 직전에 그는 가사를 수화하고 바루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도시 마을로 가서 이제 또 닭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닭발. 하루에 한 끼 드셨거든 부처님은. 한 끼 드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명상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대개 보면은 해 뜨기 전에 요즘 태국 같은 데 보면은 닭발을 합니다마는 아마 부처님 시대에는 해가 좀 뜨고 정오가 되기 전에 이제 가사를 이렇게 딱 수화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부처님이 이제 여러 군데 계셨잖아요. 여기저기 그때 이제 가까운 마을로 이제 닭발을 가신 거예요. 이 우드 스탠드 사일런트 잿 지도 여기 참 중요하네요. 하루 한 번에 한 번 after he had become famous he would open he be invited people's homes for a million being an honored guest he would be given some pictures, food, sometimes other assessed, creates him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닭발하러 가셔가지고 문 밖에서 조용히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링하는 제공하는 음식이 이제 무엇이든 등 감사하게 이제 그 바로에 이렇게 담았다 이거예요. 뭐 무슨 음식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중생들이 중생들이 먹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부처님께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바로에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걸식을 하면 이제 그 묵던 곳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근처에 그 숲속으로 가서 이제 드셨다 이 말이고 그런 하루에 한 번 먹어서 한 번 he used to eat only once a day 그래서 일식이지 일식 하루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은 뭐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once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once a day sorry times a day가 아니고 하루에 세 번이 아니거든 once a day 그래서 지금도 태국이나 뭐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가면은 스님들이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참산하는 뭐 스님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는 하루에 한 번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명해진 후에 그는 종종 사람들이 집에 식사를 초대받았으며 영예로운 손님이 되어 다른 수행자들이 그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차차로 이제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뭐 장자, 거부 뭐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부처님을 또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때로는 다른 그 수행자들이 야 그거 좀 너무 호화판으로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아무리 그런 그 부잣집에 초청이 되었어도 하루 한 끼 뭐 소강하게 드셨지 그 뭐 그렇게 그냥 음식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배불리 드신 게 아니거든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야 음 short sleeping, 낮잠 잠깐 잤다 이 말이야 이제 night he was the Buddha's habit to lie in the lion posture 시야사나 on his right side he had one hand under his head and he had feet placed on each other in the afternoon he would talk to people who had come to see give instruction to monks or were appropriate go to visit people in order to talk to them about the dharma 재미있죠 지금 부처님의 그 일상생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그런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손과 그릇을 씻은 다음 짧은 담마 담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식사 드시고 자기 밥그릇 직접 씻으시고 또 식사 후에는 이제 반드시 또 본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하거나 때로는 또 잠깐 낮잠도 주무셔 부채임이라고 해서 뭐 24시간 항상 뭐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또 이렇게 낮잠도 좀 주무시고 밤과 마찬가지로 한 손은 한 손은 머리 밑에 발은 또 서로 얹고 오른쪽에 이렇게 사자 자세로 그 시하산하라고 그러듯이 항상 뭐 장자불화로 뭐 24시간 그냥 몇십 년 뭐 몇 년 뭐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뭐 공양하시고 본문 좀 하시고 또 좀 피곤하면 또 좀 쉬시는 거예요 쉬시고 낮잠도 좀 주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오후에 그를 만나러 온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승려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적절한 경우 사람들을 방문하여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일상생활 그런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 아 그리고 그 부처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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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12개월 중에서 인도는 이제 우기가 있거든요 비오는 그러니까 9개월은 부처님께서 이제 유행을 하십니다 이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설법하시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더 레이니 시즌 이걸 이제 와사라고 그러거든요 와사 와사 어 우리는 이제 앙그라고 그러죠. 앙거. 앙거가 있죠. 동암거, 하안거.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1년에 한 번. 하안거만 있지. 하안거. 레이니 시즌, 우기철에는 한 군데 계신단 말이에요. 한 군데. 그리고 9개월 동안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법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이제 큰 절이지만은 부처님은 항상 조그만. 헛, 어둠아, 헛간. 쿠티. 쿠티라고 그래요. 쿠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셨다. 그리고 이제 볼티얼 스피기와 독수리봉. 영산해상이란 데요. 영성. 라자그리아. 왕사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따완화라는 거는 기원정사를 얘기하는 거고. 기원정사. 그러니까 영산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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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미소 있죠. 이게 볼티얼스피크. 독수리봉이라고 그러지. 일명. 그리고 이제 제따완화는 기원정사. 기원정사. 슬라바스틴. 코살라국의 기원정사. 그 다음에 벤부그로브는 중립정사를 얘기해요. 이건 왕사성. 마가다국. 중립정사. 이제 이걸 그 하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안한 존자가 이제 시봉이었으니까. 누가 손님은 부처님 혼자 계시는데. 조금만 그 쿠티에 가셔가지고. 기침이나 노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아는다. 아는다. In a portal shed, once hataka saw the Buddha sleeping out in open and asking, Are you happy? The Buddha answered that he was. 그러니까 때때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한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집 앞에 앉아 나는 그를 볼 때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때로는 조용히 혼자 또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조용히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오늘 만나고 싶지 않다. 아난에게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만행할 때는 부처님은 이제 나무 아래에서 자.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또 길가에 휴게소. 그 다음에 이제 옹기 만드는 그 학관에서 잠을 자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타까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 밖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물었어요.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참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호화로운 말이지. 안락한 그런 침대에서. 그러지 뭐 부처님은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헛간에서도 자고. 길에서도 자고. 길가 옆에 나무 밑에 주무시고. 그럼 하타까가 물었고. 하타까가ów 사람들이 헛간다. 하타카가 말했죠 아이고 하지만 겨울밤 춥고 서리도 있고 한데 그래서 나뭇잎이 나무에 떨어지면 놓아놓으시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거의 단순하고 엄격한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예전히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인자 하지만은 그걸 하셨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 시장에 있는 그런 비지어가는 시장에 대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공부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 시장에 대한 공부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 시장에 대한 공부가가 너무 높아져서 수업 일정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안 한다에게 자신이 고독에 빠질 것이며 자신의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만 와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비판자들은 그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고 홍계토료를 피하고 싶어서 고독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옥주의자 니그로다는 그에 대해 다운같이 말했습니다. 금옥주의자 고타마의 지혜는 고독한 삶에 의해 파괴되고 집회에 익숙하지 않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으며 손을 떼었다. 그런 얘기고. But usually the Buddha made himself available for anyone who needed him for comfort, for inspiration, for guidance in walking the past. Indeed, the most attractive and noticeable thing about Buddha's personality was the love and compassion that he showed towards everybody. He seems that these qualities were the motive of everything he did. The Buddha himself said, When the Tadagata, O Tadagata's disciples live in the world, it is done for the good of the many, for the happiness of the many,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이제 부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제공했습니다. 이왕, 영감, 길을 걷는 길잡이를 위해 실제로 부처님의 성격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었고 이러한 특성이 그가 한 모든 일의 동기인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자신은 타타카타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행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 그것이 모든 일의 동기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돌보지 않고 많은 일체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자비와 지혜를 베풀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